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여러분들 진오입니다 아나 이 벌레자식이기 오늘 히어로봇배틀 누굽니까? 또한번 헐크인데 어 저번에 더킹을 찍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더킹을 찍었으면 당연히 더킹을 찍어야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 원래는 다른것이 이걸 냈는데 마땅히 찍을것도 별로 없고 해가서 예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번 또 미친짓을 한번 하면서 더킹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여튼 아시는분들 아시는분들 저번처럼 그냥 제가 갑박을 다 까지면 지는겁니다 자 하여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빠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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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친 뭐야 뭐야 이거 왜이리있어 이거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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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그냥 아예 상대도 안되는 괜찮을것 같은데 왜이렇게 세요 얘는 하아아아아아악 왜이리있어 이거 왜이리있어 이거 일로와 어 어 어 어 어 피로 금방차는데 하지않아 질수없지 누구냐 나 바로 인클드브로 하와르크 호잉 어 피가 금방 굉장히 금방 찬거 같은데 아닌가요 어 어 피가 굉장히 금방 찬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피가 굉장히 금방찬는데 얘가 더 기니 이 깨신이 있는거야 허 일로와 일로와 오빠가 오빠갔다 덕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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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리스폰을 잘해줘야되 어이씨 어디까지 도망가세요 에 좋아 오케이 띠츠뻔 공격 지절다 여깄다 5.8백 뭐지 나 그거 많이 때렸는데 어 뭐야 아 개투드려맞아 허이씨 와 아 진짜 세다 이거는 황금산클을 끝내야되는거 아냐 자 5.2백 아니 안 끝내야 되겠다 어우 짜제쎄지 일로와 아 아 손 좀 줍시다 고고 아 피가 금방차기 때문에 아 어 피를 시작하면 피에 시작하냐 이해가 안되네 좋아 좋아 아 땅에 밟혀 죽었습니다 좋아 4700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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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가 야 자 아 존나 아프네 아 고레와 닌간데스네 고레와 닌간데스네 고레와 닌간데스네 고레와 닌간데스네 고레와 닌간데스네 고레와 간바레가사아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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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구정 악구정 날라리 조아 3,100 좋아 오케이 와 진짜 센네요 그냥 시작하면 그냥 3,000에서 시작하는거 그냥 피가 2칸에서 시작하는거라서 좋아 일단 인내력점은 뭐냐 긴 감을 사용하여 꽁똥구멍을 짤리는 방법 이겁니다 긴 감을 사용하여 동구멍을 짤려라 동구멍을 짤려라 유아 세니 workforce ольше 퀄리 утств JULY 아 여기저당하고 차아 2,200,010,010,060 2,100 1000, 5000 1000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verder 어딨어? 핥 저iya 호호호호 오케 1600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느이즈의께 더퀸을 잡을 더퀸을 그냥 잡지 더 센거 같은데 내가 별로 안걸려就 4분 어딨어? 어 뭐야 방구 누가 방구 꼈는데? 개 리얼한 사운드 뭐야 뭐야 방구 방구 사운드 뭐야 좋아요 좋아 아 진짜 세다 아 갑박 깨진다 이거 잠시만요 자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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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 뭐야 이거 뭐 어디갔어 어 잠시만요 이거 어디갔어 이 자식 어디갔어 어 뭐야 어디갔어 오바야 어디갔어 우리 덕킹이 어디갔어 덕킹이 아 잠시만요 덕킹이를 좀 찾아봅시다 우리 덕킹이 덕킹이 안돼 덕킹아 어디갔어 날 버리지마 덕킹아 덕킹인가요 자 하여튼 어디갔어 어디갔어 진짜 어디었냐 어 미친 사라졌어요 아 여깄다 우리 덕킹이 이상한 마법을 쓰면 오빠가 아프잖아 자 끄고 자 불의 혹을 떼버립시다 이 뱅 조아 자 800 허접 600 좋아 야 진실 갑박해진다 잠시만요 500 어 아 잠시만요 아 말로하자 말로하자 덕뼈 이 자식이 400 200 아 100 남았거든요 뭐야 저거 뭐야 잘 맞습니다 우리 더킹을 아 근데 이게 마법 잠시만 마법을 좀 죽입시다 저기요 마법 짓지 저기요 마법부터 죽여야 되나 오 오 아이씨 잡을 수 있는거야 저거 아 도망갑시다 도망가게 산책같애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서 더퀸은 오 생각보다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엄청 쉽게 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헐크의 더퀸 더퀸는 그냥 제가 하자보라 고기를 육상하겠습니다 차차차차 자 하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진우의 희열한 머가베틀 드디어 더퀸 더퀸 두바이다 헐크가 팔랐네요 자 하이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고요 좋아요 족구대 좋아요 구독 바로 족구대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요거 요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